어머나 5월달이 지나서 6월 오늘이 6일인데 현충일 날인데 이렇게 꽃이 많이 클 수 있다는 건 행운의 여사다 정말 멋지다 여기 또 뭐야 와 세상에 이 현충일 날 이렇게 내가 좋은 꽃일 것은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는 생각이네 아 아 아 진짜 이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아 감 감상하려야지 어디로 갔을 사람들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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